사전예약 가공육 갈비찜 맛과 품격을 선물 경복궁 소양념 봉갈비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고기가 두툼하고 부드러워서 씹는 맛이 좋고 양념이 깊고 풍부해 식구들 모두 맛있게 즐겼습니다. 신선도 또한 뛰어나며 포장상태가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여러 번 재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매장에서 먹는 것과 흡사한 맛을 자랑합니다. 냉동 보관에도 품질이 유지되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정다운 마늘을 담은 훈제오리 슬라이스와 훈제 돼지삼겹 스모크 닭다리로 구성된 이 선물 세트는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육즙 가득한 맛과 훈제향이 일품이며 마늘의 풍미가 더해져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선물 포장도 세련되어 있어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냉장 보관 후 바로 맛볼 수 있는 신선함이 이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맛있고 실용적인 이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정미경키친의 명절상차림 소갈비찜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품은 800g으로 적당한 양이며 조리 과정이 간편하다는 점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맛 또한 만족스럽고 신선한 상태로 도착해 기대 이상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일부 고객들은 가성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맛과 편리함 덕분에 만족스러운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추천할 만합니다.